테스트 어... 넣었어 새들이 조잘 조잘 오르대네요 때로 뭐에 더 없지? 아 또 고장한 거 아니야? 날씨나 좋아서 되게 많이 움직이겠네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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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녕하세요 유튜브 캐릭터 새끼 핫도그 엔동이예요 오늘 온 자리는요 그때 지진 났을 적에 엄청 대물이 갑자기 컸던데 있죠 낚신대 날아가는 곳 한번 보실까요? 조금 전 제주도 인근해요 제주도 지진 직전에 참돔이 대량으로 잡힌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니었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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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돔이야 야 오늘 그곳에 나와있습니다 그땐 지진이 나서 그렇다고 치지만 어쨌든 간에 대물이 다니는 길이니까 그런 대물이 위치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오늘 굴데도 안좋지만 좀 와봤습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오늘 사용할 로드는 JW 피싱의 다크니스나이트 425SAC입니다 더릴은 에케 119 12,000번입니다 라인은 8합사 4호 40호봉돌 그리고 6호목줄의 담송돔 7호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미끼는요 생지렁이 염장지렁입니다 두 가지를 뽑아서 중인디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캐릭터 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오늘도 틈 cardi 그리고 3호 승리 4호 상롱 지류 스탭 вид 와우 여기가 너무 좋네 여기가 너무 좋네 여기가 너무 좋네 엄청난 안에 있었나? 어? 어이, 초여 쌀쌀합니다 여길 가고 이끌레 아 아 아 봤어 왔어 오 달려있어 돌돌 떨어 오빠들 달려있어 오고 있어 왔어 아이오 뭔데 뭔데 왔어 왔어 오 아쉽게 복무니 만들어냐 복무니는 따라 놀래 아래 우리 시설아 오늘 잠꼬대 했는데 너 알아 너 기억나? 잠꼬대 한 거? 어 기억 나 저 오랜만에 오랜만에 귀신 나누고 있었어요 낚싯대!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머 나 닐 닐 내꺼 어머 어떡해 다 날라왔어 낚싯대 저기 저기 낚싯대 어머 통째로 날라왔어 통째로 낚싯대가 여기 밑에 보이시죠 낚싯대 이리거 뭐 다 날라왔어 지금 어머니 전화 받는다고 어떡하냐 떠내러 간다 저기 저기 떠내러 가고 있어요 저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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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졌다 조심해라 왔어 와 왔어요 오빠들 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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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무슨 일이냐 낚싯대 건져놨습니다 오빠들 와 대물 잡았네요 대물 잡았어 야 뭐가 끓였길래 이거 시나고 날라가니 10년간 쓸때 와 낚싯대가 뜨네 고기 달릴나 확인해봐라 없어 없대요 없대 들리게 아 개추워 이때 갚치러 가는거지 이때 갚치고 갈게요 풍자 풍자 미치겠어 아주 그냥 아이고 아이고 풍자 그거 아니야 풍자 눈꽃 봐봐 털 빠짝 쓴거 봐봐 코털 왜 무서워라 아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또 엄마 또 그렇게 해서 물려고 이 새끼야 카메라만 안 잡았으면 그냥 양순이가 뽀뽀를 해버리는건데 엄마 카메라 틀어서 참았다잉 밥을 빨리 해야된다잉 아니 천낙 어떡해 아플라지 빨라가니 아플라지 빨라가니 아플라지 빨라가니 아플라지 빨라가니 아플라지 빨라가니 자아 밥먹어요 풍자 풍자 일로와 이쪽 빵 아니아니 이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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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빵 풍자 밥주세요 자 여기 풍자 빵 풍자 풍자 이쪽 이쪽 빵 여기 풍자 밥주세요 아우 귀찮다니야 일로와 풍자 졸리지 바쁜데 목숨이 떨리게가 불숨이 떨리게 잠시 뒤집어냈니 너도 안 나를 안 나를 그냥 넘겨버려 괜찮아 눈을 가면 눈을 가면 조금대 나의 물 으가 깨뜨끗김미찌기타니 오 석겹살 좋아보인다 아 뜨거 오이구 오겹살이네요 맛있겠네요 아이고 너 안그러면 너 공범이라고 분다 뭐 이런식으로 페어리님 네? 페어리님 사다리 한번 타는거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하하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올해 아우 예 더 빽네 시브레 개멸치 되겠노 이거 나 왜 어조비야 나 어조비야 어조비 뭐야 어허 어깨적으로 어조비 다 꽂았니? 어 아 그럼 여기 시끄럽겠다. 여기 앞에서 있네. 에이 맛있겠다. 되게 기네. 반 잘라야 되겠네. 어머 분자네. 도장 자국 보인다. 아 분자 골라왔다. 안 돼 분자. 안 돼. 자주 들어왔어도 괜찮. 아 좀만 더 익어야 되지. 민심이 안 좋구만. 핫도그. 아이고 살라도 돼요. 아 그러니까요. 대박이지. 오빠들 한 쌈 싸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빠들 잘 먹을게요. 어우 맛있다. 대박 이거. 아 진짜 근데 맛있다. 아이고 멍멍이. 어때요 우리 멍멍이. 멍멍이 왔어 멍멍이. 아이고 똥 강아지. 컬러. 결국ě이 인천하네요. із. 한글자막 by 한효정